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는가? 그리고 팔복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 시험을 받으신 일, 모든 말씀을 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 되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펴보면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것에 대한 다른 질문이 있으세요? 성경을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왜 예수님이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나? 그거를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혹시? 물어보시면 안 계신 분이네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 안 계시면 팔복이 뭐냐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이것은 상당히 여러분이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깊어져야만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단계에서는 조금 일러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팔복, 마태복은 5장에 이 팔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팔복이라는 복은 없습니다. 이게 다 공의라는 의는 없이 그냥 의, 의는 당연히 공적인 의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의라든지 팔복이라든지 그것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은 주로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팔복이라는 말은 여러분 앞으로 안 쓰는 게 좋을 거에요. 아시겠죠? 복이 여덟 가지 복이 있다. 뭐 이런식으로 되면 아주 성경은 이상한 책이 되요. 그러면 복이라는 게 뭐냐 부터 해석을 다시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냐고 하면 창세기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복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셨다는 말을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생물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르사다. 물 속에서도 바다 속에서도 생물로 생물이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그 다음에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왜 이 생물들을 새들과 물고기들을 다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뭐가 좋았을까? 여러분이 내 솜씨가 과연 최고야 하고 하나님이 자기 솜씨에 토치했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좋았다.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에게 제일 기쁜 것은 뭐예요? 기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일이 제일 기쁩니다. 사랑을 줄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특별히 생명체를 창조하고 나서부터 복을 주십니다. 해, 달 이런 것을 창조하고 복을 줬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줬다는 말은 사랑을 주는 건데 그 사랑이 뭐니까?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생명이니까 생기니까.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사랑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야 생명체들이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도 창조하시고 해도 창조하시고 달도 창조하시고 많은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동물들을 창조할 때까지는 복을 줬다는 말이 없어요. 동물을 창조하시고 새, 물고기, 짐승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래서 그 생명체들이 다 번성하고 잘 자라고 번식 잘하고 이렇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그게 생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생기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말은 뭐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 사랑,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생명이 복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 무슨 돈복, 재복, 출세복, 남편복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참 세속화된 복, 즉 생명을 모를 때 그런 세속적인 어떤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받는 것을 복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복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복처럼 골치 아픈 것 없죠. 남자가 여복을 받으면 패가 망신해요. 여자들이 줄줄 따라 당기면 남자들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복은 다 조건적 복이고 세속적 복입니다. 그것은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 할 때는 모든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힘,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짐승, 그리고 육축, 소나 양들이나 그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들에게도 생명을 주게 되었구나. 참 좋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 주울 일, 하실 일이 많을수록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사되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바다의 고귀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귀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네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폼 잡고 정체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 한다는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실 때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자꾸 섬김을 받죠. 그것은 이 조건적 세상의 일이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라 하시고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팔복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은 사람이 생기를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구원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거니까 그 복, 그 생명을,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을 여덟 단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점점 첫 단계부터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쭉 성숙해가는 그 단계가 여덟 단계가 나온다는 거지 여덟 가지 복이라는 건 그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팔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산상수훈이라고 산상보훈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일반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상 준다는 말 자체를 우리는 자꾸 무선적으로 오해하고 있기를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도 우리가 접근적으로 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하고 11조 많이 내고 성교 활동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돈도 많이 벌게 돈복을 주신다. 남편이 자꾸 잘 진급을 해 가지고 출세하는 출세복을 주신다. 다 이렇게 물을 잘 해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 해 바치면 하나님이 이런 세속적인 복을 주신다. 이게 다 세속적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통틀어서 기복신앙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하고는 거리가 무려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암에 걸려 계시는데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무슨 뭐를 받아야 돼? 진짜 복, 생명, 생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을 치유하는 거죠.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급이라는 말도 복하고 비슷한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그런데 이런 말들은 성경을 조금만 깊이 관심있게 성경을 읽으면 아, 이 발복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 있게 안 보면 계속 그 여덟 가지 복이란 게 뭘까? 그리고 계속 의문 품고 살게 되는 거죠. 상급, 하나님이 상 주신다. 상의라는 개념도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상의라는 것도 뭐예요? 말 잘 들으면 주는 거, 말 안 들으면 돈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상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보여 가지고 11조도 많이 내고 그래서 상을 받고 싶다면 그거는 포기하세요. 장세기 15장 상급이라는 말이 참 동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라? 상급이다. 무엇이 상급이란 말이에요? 상급이 뭐라는 말입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알게 됐잖아.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복이란 말하고 상급이란 말이 이렇게 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이 세상에 바벨론에서 가장 세속적인, 그 당시로 말하면 가장 부유했고 가장 세속적으로 문화가 발달된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그 당시 모든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울, 인간 역사로 공부를 해보면 그 지역의 슈메르 문화라는 문화가 아주 극도로 발달해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호화롭게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그 자체는 이런 세속적인 부, 그런 그 편리함 이런 것을 어떻게 다 등 뒤로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는 쪽으로 갔다. 참 그 말은 그것도 대단한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가 군대 생활을 군의관으로서 진해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967년 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십 몇 년 전이요. 55년 전이요. 참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때 온 대한민국은 더럽게 짝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소위 그 수채, 그 똥물 똥물 하고 캬, 냄새. 그래서 그 당시 외국에서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서울 시내까지 들어온데 그 외국인들이 그 냄새 때문에 참 고통을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냄새가 정상적이었죠. 그럴 때 진해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진해라는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입니다. 왜 그렇게 깨끗했냐면 일본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할 때 진해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군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그 진해를 아주 그래서 진해 벚꽃축제 있죠? 진해 통제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참 일본 사람들 참 대단해. 벚꽃이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일본이 상징하는 거고 사실 2차 대전 때 육군보다 가장 군대에서 세력이 컸던 군이 해군이었어요. 해군 가지고 미국도 상대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항공모함을 그렇게 만들어대고 참 일본 참 대단했어요. 지금 항공모함 만들 줄 아는 나라 별로 없어요. 중국이 뭐 최근에 들어와서 항공모함 만들었다는데 그거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중국사람 만드는 건 다 응성해요. 항공모함도 응성하고 제트 전투기 만들었다는 것도 그것도 응성하고 실제 전투에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차원이에요. 요즘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작은 항공모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일본은 그 당시에 아마 일본 항공모함이 제일 컸을 거예요. 하여튼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때 뭐 비행기 만들어서 그때 뭐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뭔지도 잘 모를 때 참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진해에서 하여튼 그 해군들이 세니까 그게 막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진해라는 도시도 깨끗하게 대한민국 해군은 일본 해군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진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해에서 얼마나 군대 생활을 재밌게 했는지 군대 제대하면 미국을 가야 되잖아요. 미국 가면 이제 고생 바가지를 산다고 이제 의사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인턴, 레지던트 다 하고 이제 고생, 잠 못 자고 이제 막 근데 진해가 워낙 좋아가지고 미국 가지 말까? 그때 막 술 먹고 춤추고 막 딩가딩가 하고 야 이거 이래가지고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으니까 한평생 이렇게 딩가딩가 하고 지나면 그래서 진해를 그래도 떠나야지 미국을 가야지 고생이 돼도 가야지 근데 그한테 참 떠나기가 정말 섭섭하더라구요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난한 땅으로 가는 심정이 이상구가 진해를 떠나는 심정이었다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병원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모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 집을 샀어요 바다가 쫙 보이고 그게 이제 프라이비트 비치 해변인데 그거는 우리 동네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 동네가 한 40가구가 됐어요 거기 사는 사람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문이 잠겨 있고 그래서 내려가면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갈 때마다 바닷가 비치로 내려갈 때마다 기분 좋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개인용 해변이 있는 곳에 다 집을 사봤어요 그래서 어디 사십니까? 물어보는 것이 저한테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그 동네를 코로나 델 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닷가 언덕의 왕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끝내주는 곳이라는거죠 그래서 어디 사냐 그러면 코로나 델 마라고 와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딱 보니까 뉴스타트를 하는 것이구나 그렇잖아 내가 오랫동안 그 때 미국 의사 생활을 한 7년 한거예요 아무리 약을 처방하고 어쩌고 해도 낫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뉴스타트를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코로나 델 마를 떠나기가 싫은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서 뉴스타트를 아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아시겠죠 아 그때 진짜 코로나 델 마라는 그 아름다운 동네 바다가 180도로 보이는게 220도로 바다가 쫙 보이는 동네 제가 몇 번 뒤돌아보면서 떠났어요 아브라함도 기분이 그랬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상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 자신이요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것은 생명이다 아시겠죠? 그 이상 좋은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산상수흥 팔복이라는 것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복음 5장 1절의 순간 태복음 5장 1절의 순간 예수님이 그 당시까지도 예수라는 몫이죠 나이가 30밖에 안 된 몫이죠 그래서 그리고 아주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서 아무 존재 없이 살고 있던 그냥 몫에 불과했습니다 그 예수에게 성령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에게 이제 예수께서 하실 일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기 시작한 때 그때 그 때가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댕기면서 제자를 구했습니다 제자를 구하는 얘기도 참 중요한 얘기인데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하고 그래서 열두 제자가 다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드디어 어디에 올라가시니? 산에 올라가신다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대충 성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성전은 산 위에 짓는거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식적인 위치는 어디에요? 성전 그래서 드디어 산에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지라 제자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그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되 여기에 입을 연다 예를 들면 뭘 가르치려면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하면 뭐에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 가르사되 그러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구태여 그래서 입을 열어셨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이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왔나가 중요해요 아래요 별 볼일 없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뜻으로 드디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 가르사되 예수님의 입에서 실제로 나온 말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첫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것을 성령이 없이 읽으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준다는데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찾아서 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그리고 너는 천국의 주인이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대충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해석이 바로 무슨 해석이에요? 조건적 해석 그게 옳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주신다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제 대충 설명하는 설명이 어떤 설명이라고 하면 욕심이 없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일 것이다 또는 마음을 비운 것 마음을 비웠다는 말도 욕심을 비웠다는 말하고 다 통해 그렇죠 그래서 욕심을 다 비우고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너 잘 내려놨구나 너 보니까 욕심이 없는데 그러면 너는 복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복을 줄게 그리고 천국이 너의 것이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것은 조건적 해석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아주 조건적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의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이 가장 원어하고 가까운 정확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 하면 poor in spirit 영이 가난한 자에요 poor 는 가난하다는 말 아니에요 poor in spirit 즉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 그러면 여기서 영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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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그거는 조건적인 우리들로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 조건적으로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 가난하다 나는 그거를 아는 사람은 복화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주겠다 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blessed 복을 blessing, bless 라고 그릅니다 복, blessing 그래서 축복한다는 말은 bless 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쓰면 blessing 이에요 blessed 여기 이제 ed가 붙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복 받은 이라는 말입니다 You are so blessed 그 말은 당신은 정말 복 받았군요 blessed blessed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라데 암 혼자가 왔는데 큰일 났네 나는 이제 죽는 거구나 그런데 강의를 다 한 3일 듣고 나더니 그 분이 저한테 와서 박사님 제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잠도 못자고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게 복 받으셨군요 그게 복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사모님은 복 받은 자입니다 이거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 그래서 여기 뭐냐면 복 받은 자들은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 성령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이고 진리이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사랑했던 것은 다 누구 중심적 사랑이었더라? 자기 중심적 사랑이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만 나는 사랑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는 관심도 없었다 그것은 내가 뭐가 부족했던 탓이다? 성령이 부족했던 탓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탁 알게 되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상구 너는 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 잘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알았지 그런데 봐봐 너는 완전히 무선적이었어? 자기 중심적이었어 그것은 욕심에 불과했어 그거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드디어 깨달은 거야 아 그렇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뭐를 받은 거야?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을 안 받았으면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 나만큼 불쌍한 사람을 잘 도와주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정반대편에서 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면서 나는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다 라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구나 를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 속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니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곧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나는 영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를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바로 뭐 때문에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달은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 주신 것이 내가 뭐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지 그래서 영어성경 그대로 읽으면 복 받은 자들은 이렇게 돼요 Blessed are 복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복 받은 자들은 성령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나니 그래서 복 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 아주 성령적이 아닌 번역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번역, 육적인 번역, 조건적인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신 분들이 그 당시에 영어 수준이 아주 낮았던 것 그땐 영어를 한국 사람으로서 수십 년 전에 번역이 됐는데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복을 받으면 곧 성령을 받으면 곧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면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나는 부족한 인간이구나 나는 성령이 없었던 사람이고 내 체면이 중요했고 내 체면이 중요했고 결국 그런 사람이 불과했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곧 복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깨닫게 된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그런 사람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거라니까 그게 복 아니에요? 예, 박수! 그러나 조건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 화냅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적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정도는 돼야지 교회에다가 내가 적어도 1년에 1억원 헌금을 한다고 이랬어 하면서 알겠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소리 하니까 그 당시 유대교에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건 뭐예요? 불쌍한 이웃을 열심히 도와라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잘 심사해서 네가 천국 갈 자격이 있나 없냐를 검토해 보고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유대인들은 최고위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거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얘기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복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성령이 가난한 줄을 너희가 알았구나 그러면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야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성령 여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좀 깊이 해보면 모든 것이 성령이구나 로서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해석해 드린 것이 맞다는 것이 바로 그 다음 4절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말이 안 되죠 조건적으로 해석하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지를 몰라 그렇죠? 애통할 이유가 뭔데? 맨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애통하면 복을 준다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럼 뭐를 애통한단 말이요? 뭐를 애통하겠습니까? 자, 내가 복을 받았어 성령이 오셨어 그 성령을 받고, 즉 복을 받고 보니까 나는 뭐예요? 이때까지 폼생폼상 밖에 없어 교회에서도 잘난 척하고 교회에서도 출세하고 정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교인들에게 폼 잡고 나중에 수석 장로를 선출할 때 나를 찍어 주시오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가 돈을 많이 교회에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상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높은 평신도 중에 제일 높은 그게 누구예요? 수석 장로예요 그래서 명함에 어느 어느 교회 수석 장로라고 찍으면 이 세상에서도 알았죠 이제 그런 식 신앙 생활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내 신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신앙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이다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밖에 안 됐구나 내가 지금 참 부끄럽다 고개를 못 들겠다 그러면서 나의 그 상태를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왜 애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성령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애통하는 자들이야 그러나 너희들 너무 슬프게 생각할 거 없어 그렇지만 내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완전히 은혜로 네가 하나도 잘한 거 없어도 내가 십자가해서 내 아들을 대신 피 흘리게 해서 너를 내 자녀로 삼았잖아 그러니까 진정해 애통 고맙해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됐죠? 이해가 갔습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가 돼서 설명을 하는데 참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 간다는 게 참 힘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애를 많이 써야 돼 쉽게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 엉성하게 뒤집어 엎으면 저거 완전히 엉터리야 그런 말을 듣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온유한 자 는 복이 있다니 이제 거꾸로 해야 됩니다 복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온유한 자가 된다 여기서 이제 온유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뜻하는 온유하다는 말보다 조금 다릅니다 아시겠죠? 영어성경을 한번 봅시다 온유한 자가 본래는 미크 입니다 미크한 자 미크한 자라는 말은 이제 온유하다는 것도 미크에 들어갑니다 온유는 뭐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온유하다는 말 속에는 미크라는 뜻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잖아요 미크는 약간 뭐예요? 옛날에는 있는대로 다 나서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조금만 의견에 충돌이 되면 뭐예요? 삿대질하고 싸우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나면 양보를 잘하는 사람 그게 미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미크하게 맨날 있는 데마다 나서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미크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야 나하고 사랑의 성령을 받아야 나하고 의견이 조금 상반되더라도 어떻게 좀 기다려주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미크라는 말은 성령을 받아야, 즉 복을 받으면 저주는 사람이 된다 이랬던 뜻입니다 옛날에는 지우면 뭐예요? 속상해서 잠을 못 자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내가 양보하고 저도 하나도 억울한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져줌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더 평안한 그런 사람이 된다 옛날에는 지면 억울해서 져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겨놓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 이겨나를 또 막 자랑하고 진 사람을 쪼다라고 또 얘기하고 그런 악한 조건적 생활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면 지는 재미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 지고서는 못 살아 이런 조건적인 세상에서는 영 무엇처럼 되는 거예요? 쪼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뭐예요? 그 진 것은 져준 것이고 결국은 져준 남편의 말이 어떻게? 옳았다는 것이 나중에 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는 그런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져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져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자 그래서 너희는 이제 Inherit Earth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상속 받는다는 얘기에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심판을 공부해 보니까 자 이 첫 번째 땅 그렇죠? 이 지구도 없어지고 자 여완 개시록에 나왔다 그랬죠 개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땅은 없어진다 그렇죠? 처음 땅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고 그래서 그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지구 사세요? 지구 산다고 뭐 잃는 거 없습니다 억울할 거 없고 너무 이기려고 바둑바둑 하다가 유전자 다 꺼죠 아시겠죠 우리 성인순씨 많이 이겨던가요? 요즘은 꽤 지구 삽니까? 우리 성인순씨 참 너무너무 기뻐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 무조건적 사랑의 영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 의의에 줄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때까지 강의 들으셨으면 대답해요 제가 여기에 의의자를 여러 번 썼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옳으심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 그거는 누구의 주장이야? 그건 사단의 주장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정리가 딱 돼야 앞으로 성경 읽는데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가 뭐예요? 의의가 뭐야? 이렇게 되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다 그게 아까 우리 남문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고 나니까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이 되어 가지고 이 무조건적 사랑은 배워도 어떻게? 또 잊어버리고 배워도 또 잊어버리고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확실히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이제 의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이 말이야 무엇을 받은 결과? 복을 받은 결과 성령을 받은 결과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겠지 뭐 조건적 무조건적 아예 귀찮아 의의의 줄이고 전혀 목마르지 그걸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알수록 더 유전자 켜지고 더 기쁘고 나머지 얘기하는 거 보면 신났어요? 안 났어요? 신났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계속 강의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참 좋다 맞았어요 이건 내가 아직도 잘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알았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로 다 낳아서 잘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왜요? 맨날 기쁘니까 저줘도 기쁘니까 그러면 나아 볼만 하지 않습니까? 저주고는 안 기쁘면 나아 봐야 별 소용 없을걸요? 나아 봐야 뭐요? 저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싸워야죠 그럼 또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 꺼지겠죠 그런 거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 그 무조건적 사랑, 성령, 생명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그런데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되면 받게 돼 있어.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도 배고프지가 않아. 다 의에 대하여.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목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지면 무엇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성령을 받아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지면 자꾸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고 싶어져요. 이것은 왜 그런지. 결국 쉬운 말로 하면, 복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 옛날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세상에 우리는 몇 강까지만 올라가도 좋겠다 그랬는데 16강까지만 올라가다. 세계 16 나라가 16등 안에만 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좀 이따 보니까 8강.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펄까? 그래서 기자들이 히딩크 감독한테 물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뭐예요? 목마르다. 우리는 아직도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래서 4등을 했잖아요. 참 기적이야.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4등을 했다니. 복 받은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배부르게 충분히 먹여 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는데 그래서 조금 돌아가서 봅시다. 제가 그 성령이 와서 즉 복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그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첫째 단계가 뭐예요? 나는 성령이 없었구나. 참 사랑이 없었구나. 를 깨닫게 되고 그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 때문에 참 내가 나 자신을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단계를 끝나니까 이제는 맨날 의견 충돌로 싸우고 하다가도 온유하고 미크하고 저주는 그런 수준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주도, 나는 저주면 억울해서 잠도 못 잘 줄 알았는데 저주도 마음이 편안하고 오히려 저주기 시작하면 내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참 좋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의, 그 생명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몇 단계까지 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첫째 단계, 두 번째 애통하는 단계, 세 번째 저주는 단계, 그 다음에 아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을 더 많이 받고 싶다. 더 기피하고 싶다. 를 깨닫는 그런 사람 4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8단계 중에 뭐예요? 가운데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4단계는 어떤 단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험조신 하늘이 정말 이렇게 십자가의 강도 같이 그렇게 악하게 정말 도덕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사는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시고 정말 성령을 주셔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런 놀라운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의의 곧 그 무조건적 사랑이 더욱더 깊이 알고 싶고 그래서 의의에 줄이고 목말른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이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우리의 유전자들은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점점 더 회복합니다. 이 영적 건강과 함께 정말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그 복으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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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